모양아, 그걸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안 돼. 아니, 모양아, 그걸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안 돼. 녹음이 된다니까, 그거? 모양아, 펜을 넣어봐. 모양아, 맛있는 거 줄게. 모양아, 펜. 맛있는 거 줄게. 벨 누르면. 모양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줄게. 띠, 띠 말고. 치우치우 줄게. 진짜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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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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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. 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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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끓인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언니가 그렇게 손 올리고 있으니까 줬어 밥을? 물 다 끓으면 줄게 그거.. 그거 해볼래? 야 이거 해봐 그거 벨 눌러봐요 아아 양치 가자 앉아요 앉아요 참치 맛있게 먹고 양치 하고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